미랄복지재단과 흥덕남서울비전교회가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 결연 후원을 맺었습니다.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결연으로 케냐 빈곤 지역에 살고 있는 24명의 어린이들에게 건강검진과 급식, 학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흥덕남서울비전교회 양용전 목사는 결연 후원이라는 뜻깊은 나눔을 함께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